안녕하세요. 스웨덴 세탁소입니다. 여러분, 7월 2일 저희 스웨덴 세탁소 콘서트 열대야에서 함께할 스웨덴 세탁소 1일 악단을 모집합니다.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저희 그래도나 사랑하지에서 실로콘 그리고 텐머린을 함께해주실 두 분을 모집하는데요. 여러분,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굉장히 쉬우니까 저희의 시방연주를 보고 콘서트 당일날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돼요. 실로포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? 네, 일단 첫 번째 실로포는 1절 끝나고 2절 들어가기 전에 간주 부분에 들어가요. 지금 제가 연주하는 걸 보시고서 따라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제가 시방연주를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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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어떠세요? 정말 쉽죠?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? 네, 두 번째는 바로 바로 탬버린이에요. 하나, 둘, 시작! 탬버린은 후렴 부분에 들어가면 되는데요. 해볼게요. 시작해요! 여러분, 정말 쉽죠? 꼭 7월 2일에 저희 스웨덴 세탁소의 1일 앞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럼 여러분, 무더운 여름밤 열대야 저희 스웨덴 세탁소와 함께 극복해보아요. 7월 2일 서강대 메리홀 6시에 만나요. 안녕!